이게 이래가지고 뭐 샀으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저는 사중덕도 없고 보태중덕도 없다는 거 이 백도 백이지만 화장품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파업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 때문에 샤넬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샤넬 코리아에 소속된 직원들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샤넬 코리아 노조가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480여 명의 매장 직원 중에 노조에 가입한 400여 명이 참여를 한 파업인데요 그 이유는 저임금과 또 법정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복장을 하고 백화점에서 이른바 복장 투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복장 투쟁이 지난 9월에도 있었어요 샤넬 코리아 직원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투쟁에 나선 건데요 사실 이런 브랜드 화장품이나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사에서 지정한 유니폼이나 구두, 화장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따르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투쟁하는 걸 복장 투쟁이라고 부른 건데요 이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연장 영업을 하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서 과로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임금의 15에서 20%가량이 이 판매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에서 이런 화장품 테스트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고객들 비중이 커지고 또 이런 백화점과 샤넬 코리아 측이 온라인 판촉에 쿠폰을 뿌리면서 고객들이 온라인에 좀 몰리는 경향들이 나타났어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더 낮아지게 됐는데 이 노조는 현장 판매 직원들의 노고를 또 인정을 해달라 이런 화장품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고객 응대를 직접 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결국엔 온라인 매출로 연결이 됐다는 점을 회사가 인정하고 이를 임금에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 측에서 일단 같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온 또 직원들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두 분하고 또 인사 나누어